3 프로티비 오늘 아침 라이브 지금 오디오로 즐기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 지금 송출 관련해서 팟빵에 약간 장애가 있는 모양이에요? 팟빵이 안 되면 연결되어 있는 앱에도 장애가 있는데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유튜브로 해놓고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팟빵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주식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나는 착시인 줄 알았어 딱 일어났더니 뉴욕이 폭등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착시가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 정치 이벤트가 큰 게 있으니까 우리 중심인가 그런 착시가 있었는데 우리 선거 전에 미국 시장도 많이 빠지고 우리 중 시장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는 국제 유가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주식을 울리고 웃기고 하는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어제 10% 이상 크게 박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외교적 해법에 대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고 또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미국의 전통 우방국들이죠 이런 데서 증산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폭등세를 보였던 유가가 10% 이상 빠지면서 계속해서 빠졌던 미국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S&P가 2.57%가 올랐고요 그리고 다우지수가 2% 그리고 가장 많이 빠져왔던 거죠 나스닥이 3.59%가 튀었습니다 당연히 기술주 이런 것들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주식들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주식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5거래일, 5거래일만의 3대 주수가 오른 거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제 대선에 정신을 많이 들였습니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만약에 미국 주식이 빠졌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안도의 한숨을 쉴 만한 그런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물론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장우석 부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CPI가 나오거든요 CPI에 대한 전망이 기름값이 빠졌습니다만 이게 반영되는 건 아닙니까 계속 고공행진했던 기름값이 CPI에 반영될 테니까 그게 나오면 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름값이 이렇게 크게 빠졌다는 것은 국제 유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투기적 거래자들이 있거든요 투기적 거래자들에게 크게 한 번 겁을 준 효과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오르다가 10% 이렇게 하면 주로 선물 거래를 많이 하니까 10% 이상 하락하면 숏을 친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제 유가 측면에서 국제 유가의 어떤 계속 오르는 거 유가는 오르는 게 롱이군요 올라가는 게 롱이군요 계속 롱만 친 사람들은 어제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WTI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15달러 그러니까 12.1%가 폭락해서 108.7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가 폭락을 해도 108.70달러니까 어쨌든 엄청나게 올랐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터키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타수통신이 보도를 하면서 양측의 외교적 해결 기대에 대한 전망들도 어제 주식으로 오르는데 기여를 한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신가의 인터뷰에서 서방의 나토 가입 추지를 압박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와의 협상 물고가 트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9bp 그러니까 0.09 정도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주식이 왜 좋으냐 사실 계속해서 주식이 내렸던 것은 이른바 스태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했잖아요 금리는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성장은 지체되는 그런데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향후 경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호조세가 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는 1.95%까지 왜냐하면 2%가 상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전 고점을 향해서 10년물이 갔던 게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나쁘지 않게 작용을 했습니다 비트고인 가격도 최근에 굉장히 약세였는데 9% 이상 올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행정명령 플러스 유가가 많이 빠지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사는 그런 효과도 있었겠죠 이더리엄도 6%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 증시가 하루 쉬는 동안에 뉴욕 증시가 급반등을 해서 어쨌든 우리 증시도 대선이라는 게 크게 보면 불확실성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종료됐는데 물론 대선 끝나는 날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 증시의 큰 폭의 상승세와 대선의 종료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선이 오늘 결과가 나왔고요 보통은 대선 끝나고 나면 주가가 통기적으로는 조금 오른다면서요 그 해, 그 다음 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그림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그림이 조금 흐리긴 한데요 보시면 난 저 그림 보고 나 저때로 돌아가고 싶더라고 저게 대통령 선거 1년 이후에 종합주가 지수 추이거든요 노태우 대통령 그러니까 87년 대선이죠 88년에 저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3조 호황 그리고 올림픽 앞두고 엄청나게 경기가 좋을 때죠. 91%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대선에 김영삼 대통령이 됐을 때도 30%가 올랐는데 저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 때예요 외국인이 이제 개방, 92년도가 우리 본격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개방 시기인데 제가 증권업계 들어왔을 때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했을 때도 25%가 올랐는데 저 때는 아시는 것처럼 워낙 많이 빠져놓고 시작했죠 왜냐하면 IMF, 그렇죠? 그 다음에 1년이니까 당연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점에서 시작했다는 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14%가 올랐는데 공교롭게 이명박 대통령 때는 36.6%가 빠졌는데 저건 금융위기 때랑 겹쳤죠 2008년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크게 대내외적인 악재 호재가 없었는데 그냥 약보합성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9 이렇게 돼 있고 현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때는 6.6% 상승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때는 사실은 핑계가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하면 빠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를 발목을 잡을 무렵이니까 대체로 보면 직권 1년 차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1년 차 때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경기 상황이 묘하게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국면 혹은 위기의 초입이냐 아니면 위기의 어떻게 보면 엑싯 그러니까 끝 무렵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 모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프로 대선에 영향이 이렇게 크게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요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오늘 이제 허재환 의원이 왔어서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대선 전 3개월 동안 부진했대요 통계적으로? 워낙에 이제 대선이라는 게 한국은 5년 단임인데다가 거의 올인하잖아요 양대 정당이 거대 정당이 거의 올인하는 분위기니까 기업들도 뭐 예를 들면 중요한 투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 같으면 야 이거 새 정부 출범하면 하자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개인 투자단에서도 아 이거 불확실한데 좀 있다 하지 뭐 이런 느낌대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점차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오시면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대선이 끝난 그날 오늘이죠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당선된 날은 그런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13대 대선 날은 무려 4% 이상 올랐고요 당선날 다음 김영삼 대통령 당선된 날은 0.41%가 올랐고 정권이 연장됐던 노무현 대통령 때 그리고 박근혜 대선 때도 0.03, 0.32 이렇게 올랐는데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은 5.13% 엄청 빠졌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IMF 국면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진보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로는 조금 생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계속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다가 DJ 정부가 역대 첫 번째 진보 정당에서 야 이거 기업들 옥죄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들이 있었는데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DJ 정부 때도 집권 1년 차에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도 나오고 또 변화된 증시 대책 그리고 산업 정책 같은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년 차에 주식이 오르는 여건이 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많이 빠졌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비해서 좀 너무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소액주주 보호가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그거 좀 어떻게 개선이 될까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후보 시절에 자본시장에 관련된 공약을 여러 가지를 냈어요 아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자 인구가 천만이 넘어가면서 여기도 표받이라는 생각을 전에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하나 보여주시면 자본시장에 관련된 공약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가장 큰 게 주식 양도세 폐지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거래세 폐지 공약을 했고 윤석열 당선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 뭡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저거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저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의회 통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집권하게 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식 양도세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도로 이제 공약에 대한 실천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자의 양도소득세율을 우대 적용한다 저건 뭐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해야 될 공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적 분할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분할 상장 시에 기존 주식에 신주 인수권 부여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한테 피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적 분할을 하려면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한 신규 상장 용어 예를 들면 LG에너지 애설에도 LG화학 주주들이 참여하게끔 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김규식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부분에도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결이 다르게 얘기했던 게 이제 공매도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매도 이거 금지하게 되면 MSCI 선진국 취소 못 가니까 공매도는 허용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에 장이 안 좋으면 일시적으로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공매도를 공매도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우리 대담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매도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보였다는 거가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상장 폐지 요건의 단계별 관리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상장 폐지를 해버린다든지 예고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 왜냐하면 저건 이제 교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주주들은 프리미엄 30% 받는데 소액 주주들은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인수가 돼야 되는 그거를 이제 바꾸겠다 김유식 변호사가 또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죠 저것도 굉장히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 투명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이라든지 회계 공식 투명성 주가 조정도 주권범죄 수사 및 처벌 제도 저건 뭐 대담할 때 저희하고 얘기할 때 뭐 뉴욕 남부직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아마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어떤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걸로 충분히 할 거니까 저런 부분은 아마 즉각적으로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공약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전보다는 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금융시장 특별히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공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약이 정말 실천적으로 잘 구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게 우리 주시장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회복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또 정책적으로 그게 약속한 대로 잘 구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여튼 야당이 한 170석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참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건 아까 저 뭡니까 세제에 관련된 것도 민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체로 지지 기반에 대한 어떤 세금의 부과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대통령 영의라든지 어쩌면 그냥 정책적인 구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야의 어떤 합의로 인한 법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좀 하고 그리고 자본시장에 대한 법 개정이나 규제를 바꾸는 문제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승패에 관계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좀 기여하는 그런 정책들 빨리 구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최애 기상캐스터 배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